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흉가 투어링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 대략 1년이 다 돼가는 내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이 때 겪은 이야기이다 난 평소 바이크를 좋아해서 종종 카페에서 만난 사람끼리 오프라인으로 만나 마침 마실이나 해도지를 보러 다니곤 했다 그러다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때 마침 방학을 했으니 난 자주 마실을 다녔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무서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이라던지 수영장이라던지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근처 강으로 가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카페에서 만나서 아는 형이 수업 도중 문제가 왔다 요번 주 주말 놀토인데 마실콜 A형은 나와 친했는데 그 이유가 같은 학교를 나왔고 나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다 카페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주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많았다 그 당시 A형은 20살 난 고이였다 난 문자를 보고 오랜만에 마실이가 기분 좋게 답장을 보냈다 콜 근데 어디 감 아는 형이 흉가 유명한데 가자고 하던데 재미날 듯 헐 여름도 끝났는데 뭔 흉가하지만 난 콜 오키 토요일 아침 8시에 대공원 고고 목적지는 해남 해남에만한 말에 나는 놀라고 말았다 아직까지 동네 마실을 많이 다녀봤지만 지역을 벗어난 투어링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니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토요일 아침이 되었다 난 전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겨 매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약속 장소에는 A형을 제외한 4명이 더 있었다 20살 A형, 26살 B형, 30살 E형, 25살 B의 여자친구 C 누나 E형의 동생 D형 A형을 제외하고 다들 처음 뵙는 사람들이었지만 좋은 분들이었다 흉가 투어를 주최한 사람은 E형이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예전에 그 흉가 옆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흉가는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별로 믿지는 않았지만 E형은 꼭 나를 겁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무서운 척을 조금 해줬다 그렇게 인사를 끝내고 투어를 시작하였다 출발지, 울산 대공원, 도착지, 해남 리더는 최고 연장자인 E형이 맡았고 뒤에서 커버는 D형과 C 누나가 해줬다 난 그저 리더의 명령에 움직이면 됐지만 나와 A형을 제외하면 다 600cc가 넘어가는 쟁쟁한 바이크들이었기 때문에 A형과 나는 꽤나 힘든 투어였다 가는데 시간은 꽤나 오래 걸린 것 같다 도중 주유를 하고 밥을 먹고 하는데 시간이 지치돼서 인지 싶다 아무튼 기억으로 하늘의 노을이 지고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때였다 해남에 도착하고 우린 바로 흉가로 가지 않고 먼저 여관의 숙소를 정하였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관 주인은 큰 방은 내줄 수 없다고 해서 방을 두 개로 나눴는데 A형 나 E형 D형이 한 방 B형 C 누나가 한 방으로 하였다 A형이 세 명씩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솔까말 B형의 압력이 너무나 쎘다 아무튼 숙소의 짐을 풀고 TV를 보며 피로를 풀고 있을 때 E형이 흉가로 가자고 했다 마침 다들 지루해하고 있었기에 간다고 하고 다시 바이크에 올랐다 E형이 안내한 곳은 산 중턱에 있는 흉가였는데 산 아래부터 주행이 힘들어 바이크를 세워두고 걸어서 올라가기로 하였다 플래시 두 개를 들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플래시 두 개의 빛이 얼마 박지도 않고 올라가는 길에는 무덤도 있고 해서 그 당시 나는 바지에 오줌을 조금 지렸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흉가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이상한 점은 다섯 채 정도의 깔끔한 집이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았다 그 집들을 지나 E형은 집들 중 가장 위에 있는 집으로 안내했다 흉가는 진짜 말 그대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2층 집이었다 창문은 여기저기 깨져 있고 대문에는 빨간색 라카로 들어가면 죽음 이라는 글자도 적혀있었다 시 누나가 들어가기 싫다고 했지만 E형은 괜찮다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우리를 밀어넣다시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 부족이 붙어있고 땅바닥에는 쓰레기가 질비했다 그때 E형이 거실로 보이는 곳에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다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는 나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플래시를 중앙에 놔두고 원을 그리며 앉았다 처음 이야기한 건 A형인데 별로 시답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한 건 나였는데 내가 한 이야기는 요코아마 귀신이라고 해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죽였잖아 하면서 존화 괴음을 질러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형들도 아는 이야기였지만 흉가라 그런지 다들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을 말할 때 신우나가 놀랐는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D형한테 맞을 것 같아 내가 더 무서웠다 하지만 D형은 우리에게 말했다 아까 비명소리 안 들렸나요? 그 말에 우리는 C 누나가 질렀다고 했지만 D형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아니 내가 C랑 사귄 게 몇 년째인데 비명소리 구분을 못하겠어? 다른 사람 목소리였어 그 말에 난 D형 보고 돌아가자고 했지만 D형은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 소동으로 잠깐 시간이 흐르고 다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말한 건 D형의 동생 D형이 말했는데 그 D형의 이야기는 이렇다 옛날 한 마을의 딸을 가진 한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겉으로 보면 다른 가족과 다를 게 없었지만 그 부부의 딸은 정신지체라고 한다 옛날이라 그런지 제대로 진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이상현상이 목격되었다 딸은 자기 손에 동물이 잡히면 무엇이든지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안 부부는 딸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한 꼬마 아이가 목에 졸려 죽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목격자의 증인으로는 한 소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 죽은 꼬마의 부모는 마을에 수소문을 해 정신지체를 가진 소녀의 집을 알게 된다 죽은 꼬마의 부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집에 불을 찌르는데 며칠 뒤 영사가 찾아와 목격자라고 말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된 죽은 꼬마의 부모는 사죄를 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지만 얼마 뒤 죽은 꼬마의 부모들은 산속에서 목 졸려 죽었다 그 뒤로 마을에는 귀실을 봤다는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의 집은 지금 여기다 이 형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왠지 모를 한기에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다 숙소를 가기 위해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팟팟하는 소리와 함께 중앙에 놓아두었던 플래시는 갑자기 빛을 잃고 꺼져버렸다 갑자기 어두워지니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그 소란 중에서도 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다 사람이 눈은 빛을 봤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동공이 확대하기 위해서 잠깐 안 보이는 것 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안손을 떼고 눈을 떴다 달빛의 으스름한 빛에 비춰 방금 전과는 다르게 집안의 구조라든지 사람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 나를 제외한 형들은 전부 움직이지 않고 불이 나간 플래시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그럼 아까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닌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이었다 분명 비명은 여자의 것이었는데 유일한 신 누나는 그대로 앉아있었다 난 A형에게 물었다 형 아까 비명 지는 거 누구야? 하지만 A형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약간 느낌이 들었다 아 귀신의 씨였구나 물론 내가 아닌 형들이라고 생각했다 난 정신을 차리고 일단 나가자라고 생각하며 집 밖으로 나와 마당을 지나 대문으로 향하였다 대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끼익하고 녹슨 철의 마찰음이 틀렸다 아니라 다를까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었다 대문이 다 열리자 그곳에는 열 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에 눈을 가린 앞머리 소녀를 보고 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녀가 귀신이라는 것을 난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지만 극도의 공포 때문인지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왜 들어왔어? 갑자기 그 소녀가 말을 했다 너무나 애달픈 목소리였지만 사뭇분노가 느껴졌다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들어오면 죽는다고 했지 넌 죽어야겠어 그 소녀는 갑자기 튀어와 나의 목을 졸랐다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막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난 처음으로 메이킹 필름 같은 걸 느끼게 됐다 짧지만 18년 동안 지내온 추억들이 눈앞으로 한순간 지나갔다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날 때쯤 나도 정신을 잃었다 내가 정신을 차린 건 산능선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보일 때였다 내가 눈을 뜬 곳은 정신을 잃은 흉가였는데 형들은 나를 버리고 갔는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난산을 내려와 바이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예상했던 것처럼 형들의 바이크는 없었고 내 바이크만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난 먼저 이곳으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바이크를 타고 무조건 달렸다 목적지는 숙소였지만 산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길을 잃어 숙소에 도착할 때는 이미 낮이었다 숙소에 도착하니 다짜고짜 형들이 나를 때렸다 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맞았다 나중에 A형에게 들어보니 산에 도착하고 자물쇠를 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무언가에 홀린 듯 산에 올랐다고 했다 형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나를 찾아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도저히 나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A형이 말한 흉간은 찾아봤나요? 한이 형들은 찾아봤다고 한다 그럼 난 밤새도록 어디에 있었던 거지?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A형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라고 했다 난 A형 말을 듣고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한 걸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였다 요즘도 그 형들이랑 연락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흉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무한 반복 오랜만에 들어온 집엔 역시 아무도 없다 뭐 누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겠지 상경에서 취직한 지 5년째 그저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나에겐 같이 살 사람 따위 만들 시간도 없었다 오랫동안 야근하느라 집을 비운지 오래되어서인지 어두운 밤의 분위기를 타서 그런 건지 왠지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현관문이었다 한참 생각하다가 드디어 문고리를 잡았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사책에 잠겨있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도 일어나 있지 않을 새벽에나 품져서 품 잡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웃음이 나왔다 TV를 켜보아도 그저 소음뿐이다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느낀 것은 이 도시는 소음으로 꽉 찼다는 것 고향이었던 영월은 해만 떨어지면 아무도 살지 않는 듯 적막해지고 구해지고 거기서 평화감과 묘한 공포를 느끼던 내게 서울은 말 그대로 나의 감수성을 깨는 도시 아닐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TV를 앞에 두고 내가 만든 주제에 토론을 하고 있다 찬성도 반대도 모두 내 역할이다 물론 이렇게 혼자 노는 것이 나의 취미이자 특기이긴 했지만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시피 해도 만약에 나와 같이 살 사람이 생긴다면 이런 나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투해내보고 싶다는 것이 평소 가지고 있던 내 작은 꿈 같은 것이었다 거미줄 낀 세면대를 보고 잠시 멈추어섰다 한숨이 나왔다 무슨 큰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지만 의뢰 더럽다던가 머리가 복잡해질 모습만 보면 터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거미줄이 낄 때까지 방치해 놓은 내 잘못을 탓하는 한숨이라는 것도 아니란 것이다 그까짓 한숨 한 번 쉰 것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번엔 지금 세수하러 와서 뭐하는 짓인가 하는 한심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래 생각 좀 적고 세수 좀 하자 칫솔 뒤로 거미줄을 치워내고 세수를 시작했다 마침 회사 후배가 했던 무서운 이야기가 떠올라 멈칫한다 세수하려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 거울만이 내 뒤에 누군가를 비춘다고 누군가가 내 뒤에 서있다는 말인데 물론 벌건 대낮에 믿을 사람 하나 없지만 이렇게 모든 감각이 하나하나 대내에 거쳐서 생각으로 바뀌어져 튀어나오는 나에겐 분명히 멈칫할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아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뜨려고 했지만 내가 또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그 이야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책하듯이 거친 말을 내뱉었다 고단한 하루 말 그대로 고단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하루 아니 일주일이었다 일주일간 회사에 살면서 야근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해냈대? 하고 스스로에게 약간의 칭찬을 던져볼 수 있을 거리였다 몇 개의 스프링이 나간 듯한 매트리스의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이제부터는 나의 꿈 이야기이다 뭐 꿈이기에 무슨 생뚱 맞을 상황이 전개될까 하지만 그건 또 아닌데 싶다 쓸데없는 생각이 깊은 나에겐 무언가 심오한 뜻이 있을 그런 꿈이었다 아니 꿈이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으니 처음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왠 짙은 흙빛의 절벽이었다 뭐 버렸고 반갑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할 나지만 우선 원망해도 되겠나 예 갑작스러운 말소리에 일단 대꾸를 했다 놀라서 튀어나온 존댓말이 아니라 분명히 정면에는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한축년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기에 대답 역시 존댓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전자가 맞겠지만 난 후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일종의 자존심이랄까 무슨 얼어 죽을 자존심이야 할 정도로 어이없는 사색이었지만 이내 그 검은 양복 중에는 정막을 깨버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얼굴은 늙어 보이지만 그렇게 처지지도 않았고 눈과 입처럼 움푹 들어간 부분이 검게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다 게다가 몸매도 후리후리하고 키도 큰 것이 마치 기적 마른 동네 아저씨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검은 양복과 안개 낀 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밑이 보이지 않을 듯이 높은 이 절벽이 동네 아저씨라는 친근한 분위기를 눌러버리고 웅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짜네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생각하다 네 인간 말이야 우리죠 단순한 정의를 물어본 것이 아님을 알고도 난 우리라는 대답을 해버렸다 외외의 답변에 무슨 반응을 보여올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 우리 하지만 그 우리라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는 설명하는 투로 제스처로 취하며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부분에서 잠시 침을 삼켰는데 마치 어느 한 다큐에서 설명을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인간은 말이야 한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무서운 생물이야 한도 그래 한도 자신의 한계조차 모른 채 그저 앞만 달려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을 죄는 웃기지 않나 잠시 소리 없이 웃음을 지어 보이던 그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귀화생물이라고 혹시 아나? 공부를 그리 착실히 했다고 할 수 없는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다 다른 곳에서 이주해와 천적이 없는 생물이라네 황소개구리 패스 알겠다는 듯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른 말을 이어나갔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귀화생물이 아닐까 누구도 인간의 개체수를 줄일 수 없으니 말이야 아니 인간은 인간이 줄이지 참으로 눈두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생물이 아닌가 멋대로 번식하다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스스로 한정시켜버리고 다른 개체의 생명을 앗아가지 마치 신처럼 말이야 물론 난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이라고 정의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말이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 담긴 이야기였지만 쉬운 말로 풀어내다 보면 결국 인간은 말이야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생각하던 것이 중년의 입에서 나오자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러자 눈치챘다는 듯이 껄껄껄 짧게 웃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 그래 결국 이런 말이야 짧게 말하는 것도 미덕이지만 말이야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떠받치는 내용이 많아지지 지겨웠다 하지만 듣기 싫다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런 나무도 없이 그저 흙빛 하지만 짙은 안개가 끼어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돈도 말이야 그저 종이쪼가리 한 장이고 그저 자그마한 쇳덩이에 불구한데 누구는 배가 나오고 누구는 추워서 죽고 적어도 짐승들은 그렇지 않잖아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 대다가 결국 사실을 알고서도 지가 없다고 옥청만 높이잖아 앞서 말했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중년은 약간 옆으로 움직여 어느새 마련되어 있는 허리춤 높이에 책상 앞에 섰다 눈을 찌푸려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안개가 그것을 방해했다 마치 보지 말라는 듯이 중년은 자동차 기기판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조작하더니 나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그와 내 주변을 경계하지는 않았지만 스산한 분위기에 가볍게 경쾌하게 갈 순 없다는 생각에 천천히 걸어갔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리 잔인하지도 않지만 충격이었다 절벽 위에 밧줄을 묶어놓고 이주요 한 사람의 목을 쥐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마치 사형기구를 보는 듯했다 이건 벌을 주어야 한다고 중년은 분명히 들었음에도 네 하고 다시 물었던 나를 추궁하듯이 꾸짖었다 벌을 주어야 한단 말이다 절벽에 목이 쥐어 매달려 있는 사람은 총 네 명이 보였으나 안개 때문에 확신할 순 없었다 이내 중년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한 표정으로 삼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눌렀다 무거운 새소리와 함께 왼쪽에서 세 번째에 매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절벽 아래로 멀어져갔다 기늦게 알아차리고 밧줄이 매달려 있었던 자리로 가보았지만 깨끗하게 잘린 밧줄만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허무하게 무슨 중년이 서 있던 자리로 돌아보지만 어느새 그는 내 옆 그러니까 그 삼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천을 머리에 덮어 쓰고 밧줄에 올가미를 만들어 목에 걸고 밧줄의 다른 한쪽 끝을 매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골이 비슷한 장치에 걸었다 방금 전 사람이 떨어졌던 그 장치에 처음 아는 듯 매우 어색한 손동작이었지만 차분하게 그리고는 그는 잘해보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절벽에 밧줄 하나로 그것도 목에 젠채 매달려 있게 되었다 제법 밧줄이 길어 매달려 있는 그 중년에게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중년이 조작했던 장치로 가보았다 단순히 노란색으로 1, 2, 3, 4라고 적힌 빨간 버튼 4개만 있는 심플한 장치였는데 그 빨간 버튼이라는 게 직계 피의 색깔도 아니고 선한, 깨끗한 없이 완벽한 빨양 빛을 내고 있었기에 몇 초 동안 내 시선을 그 버튼에 고정시켜두었다 무슨 일이야 절벽 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 빨간 버튼에 장치가 놓여있는 책상을 주목했다 책상 아래에 선반처럼 받침대가 있어 무언가 물건을 담아둘 수 있었는데 옐지만 검은빛의 물체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건 양복 중년이 입고 있었던 양복과 똑같은 것이었다 와이샤 추고 뭐고 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새까만 특이한 양복이었다 입어볼까? 왠지 그 중년처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것을 꺼리기도 했지만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내가 입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양복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기 때문에 딱 맞는데 소매를 둘러보던 나는 인기척을 느껴 안개로 뒤덮인 정면을 주시했다 나이가 이제 갓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법한 소녀가 두리봉거리고 있었다 짙은 한숨이 또 새어 나왔다 저기 여긴 어디죠? 그 소녀가 내게 말을 걸었다 나조차도 스산하다고 느낄 정도의 분위기에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겁이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침착하다는 것일까? 할 말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내가 꼭 해야 할 말은 있는 것 같았다 저기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뒤 나는 중년이 매달리고 있던 자리에 해당하는 3이 적혀있는 버튼을 눌렀고 이내 그는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리고는 나도 중년이 했던 것처럼 밧줄을 목에 걸고 절벽을 향해 뛰어내렸다 밧줄 때문에 매달리게 되었지만 목을 죄는 밧줄은 정말로 날 죽이려 드는 듯했다 잠시 손으로 밧줄을 잡아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이내 힘이 빠지면 다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나 말고도 3명의 사람들이 더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내 옆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내 옆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나에게 자, 이렇게 한 명씩 줄여 나가다 보면 인간들도 많이 줄겠지 세 번째 이야기 무당 한 무당이 있었다 그 무당은 매우 용어기로 소문이 나 그의 집에는 밤이든 낮이든 발 디딜 틈이 없이 분주했다 심지어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이 부적 때문이었다 무당은 슬슬 질리기 시작했다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좋은 일이다 이것도 일종의 장사니까 하지만 며칠 밤낮으로 일을 하기엔 몸이 버텨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무당이 일에 질려갈 때쯤 어느 소녀가 찾아왔다 소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다며 무당을 찾아온 것이다 무당은 지금이야말로 부적같은 시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그 귀신을 쫓아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소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무당은 소녀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소녀는 울먹이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이었다 무당은 소녀를 진정시키며 절대로 귀신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소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귀신이 나온다는 거실에서 구슬 시작하였다 무당은 구슬하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넘어져 버렸다 귀신이 나타난 것이다 총 늘어뜨린 머리 온몸이 피로 물든 그야말로 진짜 귀신이었다 귀신은 무당에게 구슬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무당을 협박했다 무당은 무서웠지만 악령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잠재워 줄 것이라고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귀신의 팔에 빨간 표시를 찍어두었다 귀신은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사라졌고 무당은 그 순간 소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당은 황급히 소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몇십 분이 걸린 끝에 소녀는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 귀신이 두려워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했다 소녀는 귀신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았다 무당은 귀신은 쫓아버렸지만 혹시 모르니 부적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소녀는 기뻐하며 무당 덕분에 살았다고 무당에게 고맙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구슬해야 한다며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있자고 했다 무당은 소녀를 먼저 보낸 후 소녀가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아깝다 죽일걸 소녀는 집 앞에서 무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못 본 것일까 소녀의 팔뚝에 빨간 표시가 보인듯 했다 아깝다 아깝다